Q. 두산 Khosoraitt의 두산 Khosoraitt의 Q. 두산 Khosoraitt의 두산 Khosoraitt의 입구력이 나가네 두산 오른쪽 두산의 두산이? 응? 음.. 두산이가 100개.. 네. 100주년 3.1절 강연하러 가요. 응? 오늘 100주년 3.1절 강연하러 가요. 아따.. 두산이.. 혹시.. 두산이? 아따 좀.. 꼴 태양경 딱 쓰고.. 아따.. 아따.. 두산이.. 혹시 교장쌤? 아따.. 우리 두산이.. 아따..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멍청해서 그러지. 똑똑한 사람들.. 겁나게 많아요. 교장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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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할 말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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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지러워요.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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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저 어지러워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선생님 저 어지러워! 우리 학생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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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아아악! 그.. 끝나갈 때 안 끝나! 끝날 때 안 끝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장쌤 말씀은! 응.. 근데 어지럽다는 해도 곧 쓰러질 듯 하면서도 안 쓰러진다! 선생님 저 어지러워요! 선생님 저 어지러워요! 하면서도 안 쓰러져! 시 Nah난 끝까지 안 쓰러져! 아하.. 선생님 어지러워요 저! 선생님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하고 그때 선생님이 앞에 왔을 때 그때 어! 이때 딱 이랬다고 해. 인정? 선생님 절대 안 쓰러지다가 선생님이 바로 앞에 왔고 왔을 때 어! 랠! 버티고 있다가. 인정? 인정? 응, 인정. 언제 들어가요? 오늘이요? 주전이 되면 들어갑니다 주전이 되면 들어가요 그만 하라고 하라고 방송 원투봐 방송 원투봐 블랙을 넣어버릴까보다 블랙을 넣어본다 음료 그만 하라고 했잖아 그만 하라고 high school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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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Curtis 이 마이 하나 보내고 하얀 파이 하얀 파이 하얀 파이 연락 3 5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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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우와.. 그건 만만해 보여? 진짜 적당히 알아겠어 적당히 알아겠어 블랙거리고 나서 나한테 후회하지 마 알았어? 블랙거리고 하지 마 긴장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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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거라 뭐라거라 여기 편하게 감사합니다 여기 편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챗마미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우리 챗마미가 100개를 어? 100개를 자 지금 챗마믹으로 바뀌었잖아 챗마믹으로 바뀌었잖아 원래는 챗마미 원래 챗마미 다 기억하고 있어 다 기억하고 있어 에드블론 감사합니다 에드블론 감사합니다 와이파이 불안정하다고? 와이파이 불안정하다고요? 그럼 초코파이를 드세요 초코파이 드세요 코코파이 때는 챗마믹으로 활동하는ont 택시 이제 그만 따라할게요 이제 그만 따라하라 재미없다 재미없다 너무 재미없다 아아악 엄마 따라한다며? 그냥 내가 하고싶어서 없는 것들었어 이건 너 엄마 아니냐고 엄마 따라하려고 재미없다 재미없어 구독 좋아요 알람개장 축하드려요 어 안녕